자 그 다음 확장 문장 연습 첫 번째는 일단 짧게 시작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e details? 그래서 세부사항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? 라고 출발을 하고요 여기에 붙여서 of the project 하면은 그 프로젝트의죠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라고 길게 만들었고요 이게 또 연결 after work죠 이거는 퇴근 후에 그래서 퇴근 후에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만들어보죠 can you please be quiet?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? 에다가 붙입니다 for a moment 하면은 잠시 잠깐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? 라고 문장 길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또 연결합니다 so I can concentrate 하면은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? 제가 집중 좀 하게요 이렇게 또 길게 만들 수도 있죠 또 하나 더 해보죠 시작은 늘 짧아요 이렇게 it's easy to put on weight 살은 쉽게 찢어 살찌기는 쉬워 근데요 뒤에 if you eat a lot 많이 먹으면 살찌기는 쉽다 그죠? 네 많이 먹으면 살찌기 쉬운데 특히 언제 많이 먹으면 살이 찢어요? at night 밤에죠 이렇게 해서 길게 it's easy to put on weight if you eat a lot at night 밤에 많이 먹으면 살이 쉽게 찐다 이렇게 또 문장을 길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A형의 영어회화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패턴과 꼭 알아야 하는 문법과 그리고 쉽지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어휘들 그리고 확장 문장 연습까지 체계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오늘 한번 부탁드립니다 ان 너무 좋은 거 tests